올해 고3 수험생이 7일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39개 의과대학이 올해보다 1,500년가량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높아졌고, 특정한 과가 아닌 자율전공 모집도 크게 늘어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모집 인원은 4,610명으로 전년보다 1,497명 늘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까지 포함하면 총 모집 인원은 4,695명으로 늘어납니다. 모집 인원의 약 67%는 수시로, 32%가량은 정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확대를 권고한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비수도권 26개 교회 올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913명으로 비율은 약 60%에 달합니다. 전남대의 경우 해당 전형 비율이 78.8%에 달해 가장 높았고, 강원대와 부산대, 원광대 등 16곳도 60%를 넘었습니다. 학과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 전공도 확대돼, 내년도 수도권대와 국립대 등 73개 대학에서 3만 7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모집 인원을 확정한 대학들이 31일까지 입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면 입시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계에선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이른바 조기 지방 유학이 늘고,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의대 열풍이 확산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치동이나 이런 데 학원가를 중심으로는 자연계 상위권인데 의대 준비를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의학계 쏠림 현상이... 수능 난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